안녕하세요. 노을이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을이 할아버지가 난초를 심는 것을 할아버지하고 공부하자. 공부해가지고 예쁘게 닿으면 또 잘 길러야 돼. 잘 기르면서 노을이도 꽃이 예쁘지. 예쁘면서 심는 방법을 그렇게 해보자. 할아버지랑 예쁜 꽃을 심어보자. 난초지. 난초. 수태지. 수태. 요거는 화분이에요. 그죠? 화분. 그죠? 화분에 심었을 때 할아버지처럼 아까 요거 심어봐. 요거 들어봐.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꽁꽁해. 꽁꽁. 그렇지. 꽁꽁. 꽁꽁해. 그렇지. 이제 할아버지도 여기에 꼭 심을 거야. 이렇게 낑굴 거야. 가운데 이렇게 끼운 거야. 오늘은 저희가 이제 우리 손녀하고 난초 심는 것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었으니까 한번 유심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딱 끼워야 돼. 그래 가지고 여기에 뒤에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딱 심으면 이렇게 꽉 잡고 있어야 돼. 이렇게 잡아봐. 잡아. 잡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할아버지도 여기 낳을 거잖아. 그죠? 난초를 이렇게 심는 거야. 딱 예쁘게 심어 가지고 그렇지. 요쪽에부터 먼저 놔야 돼. 꼭 지어야 돼. 자 여기 채워. 채워 가지고 여기서 넣어. 그렇지. 요렇게 나면 안 되고. 자 요렇게 하고 또 심고. 또 요것도 또 잡아야지. 요쪽에서부터 이제 그렇지. 요렇게 심고. 또 여기도 심고. 자 이게 꽁꽁 이제 눌려야 돼. 이게 요리 자꾸 넣어야 돼. 이게 떼 내지 말고. 요렇게 넣어. 이렇게 자꾸 눌려. 이제 할아버지도 시끄럽게 심을 테니까. 꽁꽁 눌려. 예쁘게 심어야 돼. 요기. 여기 다 심어. 오늘 난초 분갈이. 난초 워크라는 분갈이를 우리 손녀하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계속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요건 난초에 집중을 해야지.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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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두고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 조금 가지고 예쁘게 심어. 예쁘게 하나. 예쁘게. 그것 가지고 예쁘게 심어. 꽁꽁 눌려. 자꾸. 꽁꽁이 손을 가지고 예쁘게. 할아버지처럼 요렇게 꽁꽁 눌려. 꽁꽁 눌려. 그러지. 요렇게 심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오늘 저희들이 이제 손녀하고 있으면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열심히 저희들이 심는 거 그냥 그대로 따로 해 가지고 잘 배우고 하는데. 앞으로 부양만을 이어가게 될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심는 거. 그죠? 예쁘게 해야지. 예쁘게. 꽁꽁. 하루아버지처럼 예쁘게 하세요. 이렇게 꽁꽁. 그렇게 심어 가지고. 내년에 예쁜 꽃들 보고. 이렇게 예쁘게 더 꽁꽁 심어. 응. 워크라너를 우리 생애. 5살 된 애가 워크라너를 심고 있습니다. 예쁘게 심어. 이렇게. 꽁꽁. 이렇게. 5살 되는 애가 워크라너를 심고 있습니다. 심고 있는 거. 요걸 유심히 봐 보세요. 5살도 이렇게 예쁘게 심습니다. 조금만 어른이 도와주면은. 요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꽃들 예쁘게 한번 길러 보겠습니다. 응. 더. 더. 꼭꼭해. 응. 그렇지. 이제 예쁘게 심었지. 예쁘게 심어 가지고. 예쁘게 심어 가지고. 어. 요걸. 내년에. 어. 더 하면 안 돼. 여기 집중해야 돼. 잘 들어 봐. 옛날에 요걸 예쁘게 꽃을 피워 보자. 12월에. 응. 놀이. 화이팅. 응. 어. 이거 예쁘게 심었다. 예쁘게 키우기 했습니다. 해라. 저기. 딱. 딱. 똑바로 그거. 똑바로. 예쁘게 인사를 해야지. 예쁘게. 예쁘게 키우신다. 예. 요걸. 저기 우리 소녀딸하고 예쁘게 해 가지고. 요걸. 꼭. 12일날에 꽃들 피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